가자 빨리 밥 먹으러 가자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알았어 빨리 먹으러 가자 회도 있을 거 아니야 도움 잡았으니까 이제 맛있는 회 쳐드릴게요 또 형님 뭐 하실 거예요? 나는 그래도 왔으니까 회덮밥 하나는 있어야지 조금 고소한 회덮밥으로 하려고 해 제가 생선 직접 잡으실 거죠? 생선 잡으면 되지 뭐 저는 템플 하나 한번 일찍 튀김으로 사부님이 생선을 좋아하시고 회도 좋아하시고 초밥도 좋아하시고 해서 그거 위주로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회덮밥 잘 해놓으면 맛있지 아니 왜 회도 중식도로 뜨네 잘 뜨시네 잘 하신다 어 아 배고프다 아 나 점심에 회덮밥 먹어야지 그렇죠 이거 보면 그렇게 돼 회덮밥 맛있겠다 회덮밥 맛있겠다 어 이게 손이 많이 가네 야 너 은근히 그 비닐 벗기면서 태국이 괴롭힌다 그 비닐이 태국이한테 막 튀는 거 알아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와 난리 났다 지금 아 어우 뜨거워 뜨거워 아침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아 복수하는 거야? 아 저 아이라인이 확실히 문제인 거 같아요 쌤 그쵸? 그쵸? 팩스러워 보이네 약간 언제부터 올려 그렸어요? 개성 있고 좋긴 한데 싸나와 보여 저희 두 분이 살 얘기는 아니거든요 쌤도 싸나와 보여요 근데 예라고 수강하는 거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? 예 맘에 들어 그런 사람 네? 제 거야 서로 통했다 어우 먹되지 너무 커서 네 저 대가리도 이제 먹을 수 있지? 먹을 수 있지 매운탕에 넣어서 먹으면 또 끓여주지 이야 내가 생선을 이렇게 아 나 빨리 하자 그 뼈 쓸 거니? 여기 안에 안 쓸 거예요 야 그거 튀겨도 맛있겠다 이거요? 새우가? 네 튀기래요 이야 아 그렇게 이야 생선 진짜 크다 네 4kg짜리 와 아니 근데 셰프 세 분이 저렇게 하니까 야 아주 절경이네 그림이 와 와 와 정말 이렇게 와 얼음물에 담그는 거예요? 탱글탱글해진다고 탱글탱글하라고? 네네 아니 중식도로 생선을 하는 걸 나 처음 봤어 나는 좀 색다른 초밥을 해야겠어 오 초밥을 동글동글하게 비주얼이 좀 그런데 주먹밥이 지금 제가 꽃도 준비할 테니까 꽃 꽃과 함께 먹는 초밥 와 와 와 와 와 와 와